제이크 다울드 트라이프 제이크 다울드 트라이프 렛츠고 여러분 무지야비가 솔로가 나온대요 그래서 머리 염색도 하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봤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고 떨리는 현장인데요 첫 번째 솔로 뮤직비디오 촬영장인 만큼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럼쪽에 의자 하나만 가져주세요 어 재훈이 한다? 나 정말 무서워 죽겠네 난 나의 뮤직비디오 나의 뮤직비디오 그 반려견들 훈련시키는 그 용품 중에 클리커가 보상을 줄 때 클릭소리가 나는 클리커라는 용품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서 간식을 주면 이제 이 클릭소리가 긍정적인 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소리만 들어도 이제 뭔가 내가 잘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어 클리커라는 걸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긍정적인 유익에 바꾸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뮤직비디오 이 개의 뮤직비디오 이런 과학을 다시 한번 걷는 그리우는 ELA 그리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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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양념이 잘 안 어울리는데 이랬으니까 좀 똑똑해 보이네요 잘 고른 것 같아요 전 지금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바뀌는 순간 미끼나르며 삶의 주지가 나게 바래 난 아까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대자 과학자를 연기하고 있는데 걷는 것도 좀 다르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박사님들은 완전히 고정되어 계십니다 전부에 계신 박사님들 맞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1일 수리공 승장 1일 수리공 승장 1일 수리공 승장 렛츠고 저는 방금 승협이의 방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승협이의 방에 들어가게 될텐데 제가 뭘 고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지지컬컹 하늘만 찾아다니면서 스피도 명을 이렇게 연기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재미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씬 마지막 씬 파이팅! 멋있게! 저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온 더 트랙의 마지막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냈습니다. 와 지금 눈이 좀 풀렸죠? 정말 열심히 촬영했는데 오늘 혼자서 여러 명의 역할을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잘 소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게 촬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클리커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클리커 같이 보도록 해요. 안녕!